인천공항 자, 발권했습니다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잔하고 비행기 타러 가보겠습니다 바이바이 독일에서 봐요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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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전문집 산타운 deg 카이 최체만ي 정식 콩 시선 창 신중 명예 전 은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소주 챙겨왔어. 아 진짜? 한라산. 그래서 세관 안 걸릴려고 지금. 그 기아를 하려고. 트럭프루트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트럭프루트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았어. 아 이것도 처음 보는 거네. 란투비어라고. 이게 독일의 농민들이 옛날에 해놓던 방식으로 만든 게 란투비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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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보이잖아요. 전통 방식으로 먹었어요. 아 이게 맥주 맛있네. 맛있지? 고기의 맥주가 종류가. 아 랜드를 란투라고. 란투비어라고. 독일어는 란투비어라고. 아 맥주 진짜 맛있네. 저는 이제 2차 가야죠. 이거는 웰컴브레이크. 웰컴브레이크. 이게 지금이 날이 꽉 좋은 거야. 이게 좀 더 더하고. 옛날에 여기는 이제 신성노마제국이라고. 거기는 선제호라고. 황제를 뽑아. 선거를. 선제호 중에 하나가 맥주 매주교거든. 옛날까지는 맥주가 훨씬 잘 나가는 거죠. 아. 지금은. 선제호가 이제 금융의 중심지가 되니까. 지금은 거기는 그냥 벌돌이하고 시골이 돼. 독일에 이재성 뛰잖아. 아 예예예. 야 그거. 마인집 그거 얘기된다. 이재성이랑 김민주랑 맞대기랑. 맞대기랑. 맞대기라는 날. 그날 와있는. 그치. 그날 와있는 매주. 아 또 예약해놓고. 여기. 무조건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기. 공원 묘지입니다. 이거 이쁘게 하잖아. 왜 사람들이 와서 벤치에 앉아서 그냥. 쉬다가. 우리 영화 속에 보면. 묘지 그 뭐지. 그 공공 칠 때도 그렇고. 묘지가 되게 예쁘게 돼 있잖아요. 바로 옆에 집이 있잖아. 우리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치. 그럼 여기 벤치 있고 앉아서 그냥 쉬고. 여기 와서. 쉬다가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베를린에 있었을 때는. 아예 이 안에 카페가 있어. 이런건 한국스테이구나. 한국은. 이런거 못 들어오게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시에서. 시에서. 이런거 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뭐. 확성기들. 그렇죠 그렇죠. 나일리가 다 했죠. 중요한거는. 이게 사연의 일부다. 아. 그냥 집 근처에 다 있는거잖아. 네. 내 집 앞에서. 네. 할아버지 들어와서. 와서. 네. 집에 가서. 밥만 먹고. 라벤더입니다. 라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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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하는 거 아니에요? 밖에서 여기 가운데 좋죠 여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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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이제 축제 따라 여기 사람들이 바글바글 할 거에요 오늘은 지금 시간이 흘러가지고 사나이거든요 와우 베드신 여기는 생맥주 이런 개념이 없네 아니 왜? 몰라 생맥주 생맥주가 필요없는게 그냥 이렇게 따르면 이게 거품이 생맥주처럼 나와요 와 이거 맛있다 이거 나 처음 먹어봤는데 아 나는 이렇게 운전 걱정 안하고 집에 이렇게 걸어놔서 맛있어서 너무 좋은데 아 둘만있기에는 너무 연애는 기분인데 이게 주인 바뀌고 새로 공사한거거든 공사 딱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거야 아 여기에 난밀만 이야 진짜 그런거 보면 우리나라 이게 노블리스 오블리스잖아 아니 이런거를 할 사람이 하겠어요? 안하지 나는 이거 또 아셔본거는 둘째치고 본것도 처음이야 아 이 술병을 어 아 무슨 독일 맥주만 부지런히 먹고 하는데 이름을 기억을 못하니 이게 스토테버커? 슛 슛 튜어테베커? 응 슛 튜어테베커? 응 슛 좋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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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려고 일하는거지 회사 그만두고 싶어서 왔는데 회사 회사 또 막상 그만두면 또 생각이 달라져요 아 진짜요 어? 아 힘들다 힘들었어 저기도 들어갈 수 있고 하는 데인가 보다 지금 다 들어갈 수 있는 곳 같은데 이거 원래 호텔이야 원래 아 그래요? 호텔이고 여기가 호텔 레스토랑인거야 쉽게 저 안쪽에 실내도 있고 호텔을 사서 원래 되게 이 지역에선 되게 유명한데야 그래서 집사람도 자기가 오기 전에 옛날에 보면 여기로 회식을 왔대 실내가 이제 크니까 외부에서도 오는 식당이야 유명한 식당인데 코로나가 터져서 문을 닫았는데 그 사이에 주인 할머니가 죽고 돌아가셔가지고 그 인수한 사람이 오픈도 하기 전에 이걸 줬다는게 나는 너무 대단한거 와 그 사람이 진짜 다 대단한거 대단한거 그게 참 그게 참 우리나라는 옛날 우리나라로 치면 방앗간 방앗간 입구 문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내가 여기 온 지가 2년, 3년이 다 돼가는데 저번 저저번주에 처음 들어온거야 그때 저기 축제 때 아 그거 알아? 옛날에 여기 처음 왔을 때 우리 중국집 같잖아 되게 황당해 하더라구 독일에 소세지를 먹으러 왔는데 근데 그 집이 이재성이 자주 오는 집이야 마인즈에서 아 진짜요? 거기가 카리나의 삶이라고 뭐냐면 한국 남자애랑 독일 여자애랑 사귀는데 걔네들이 찍는데 되게 알콩알콩 되게 재밌어 근데 카리나가 튀빙앤이라고 여기서 2시간 거리 아래에 살거든 근데 카리나가 한식을 너무 좋아해 특히 짜장면 그래서 둘이 운전해가지고 2시간 운전해서 그 집에 간거야 그 집에 오 그래요? 그래 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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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어스트러에서 그냥 내가 아는 이 비긴 소세지인 줄 알고 근데 이거 한번 먹어볼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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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종의 한국으로 치면 피순대 같아 이 빵이 묘하게 맛있어 이게 한국에서도 똑같을텐데 누구 알아? 독일 빵이 독일사람들은 한국에서 제일 적응한다는 문의가 물어보면 뭔지 알아? 뭐라고 하는지 알아? 다 빵이래 독일 빵 아 그래요? 독일 빵을 너무 먹고 싶은데 왜냐하면 독일사람들은 이루는 거야 논리는 거야 너 한국사람이 쌀에다가 설탕 넣으면 그거 먹냐? 안 먹잖아 그러니까 이건 베이스이기 때문에 빵은 베이스이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양념이 들어가거나 단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게 독일사람들의 야 이게 먹어보니까 맥주를 먹을 수밖에 없게 돼 있네 그러네 맛있다 음 약간 피순대 맛이 나는데요? 아니 진짜 피로 맞는 거야 음 그리고 사람이 없는 이유는 여기 오픈됐다는 거를 다른 나보다 모르는 거야 몰라서 몰라서 그 선배처럼 잘 문을 안 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나는 사실은 지나가면서 그냥 설명만 해주려고 했어 여기엔 원래 되게 오래된 호텔인데 여기 문을 닫았어야 했는데 딱 보면 어? 열렸네 그래서 들어서 물어봤잖아 이렇게 열었냐고 나는 이게 독일 맥주 거품 있잖아요 이게 한국은 이런 거품이 아예 없고 일본도 거품이 찐한데 독일 거품은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상스러운 거품 상스러운 거품 이게 좀 고급스러운 거품이 아니라 거친 거친 남자의 그런 거품 맛? 그게 있어 아 이거 맛있다 이거 이거 소세지야 전 원래 빙기 타면 안 먹거든요 아예 왜냐면 타기 전에 라운지에서 이빨 먹고 타니까 여기 프랑크 프로트는 세 끼를 줘요 아침 일찍 타니까 바로 타자마자 밥 주고 그다음에 또 점심 주고 나중에 내리기 전에 간식 좀 주는데 세 번 다 안 먹으니까 좀 걱정을 한 어디 안 좋은 줄 알고 안 먹는다고 왜냐면 왜냐면 딴 사람들은 원래 기내식 먹고 싶어서 비행기 타잖아요 좀이라도 더 먹으려고 막 자게 먹고 싶은 거 안 나온다고 막 컴플레인하고 이런 난리 치는데 쿨하게 안 먹겠다고 그러니까 뭐지 세 번 다 안 먹겠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뭐 불만이 있어가지고 아시아나 기내식에 불만이 그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제가 내리자마자 저녁 약속이 있어가지고 지금 안 먹는데 아니 그래 속으로 얼마나 대단한 약속이길래 아침부터 세 끼를 독일에 있는 동안 여기 있는 맥주가 10분에 10분에 보여 근데 쟤네들은 되게 친절할 거 같아 왜냐면 여기에 100% 준 게 있으니까 내가 몇 명 알다 아 아 오케이 너 아임비에 피타? 아임비에 뭐 하나래 왠지 그러니까 이게 맥주집이 아니고 맥주집이 아니야 근데 어쨌든 분위기로 온 거니까 이 도시 자체가 프랑크푸트로 가기 위해서 거쳐가는 쉬는 도시였어요 예전에 왜냐면 지금이 차로 차로 금방이 있는데 금방이 있는데 옛날에는 말로 타고 다니니까 한 4,5시간 거기니까 여기가 거기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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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방집 같은 데네 쉽게 얘기하면 와이프가 이런 거 진짜 좋아하는데 이런데라는 게 이런 분위기 진짜 좋아하는데 이런 분위기 진짜 좋아하는데 좋았을 텐데 좋았을 텐데 프랑스 애들은 먹기 위해서 일하는 거고 독일 애들은 일하기 위해서 먹는 거야 그래서 독일 음식이 맛이 없잖아 맛이 없다는 게 되게 투박하잖아 얘네는 가치를 부여하지 않아 먹는 거야 근데 프랑스 애들은 먹는 거에다 어마어마한 가치를 두 나라가 너무 달라 연유로드라 한 6만원인가 주면 한 달 동안 모든 기차를 다 탔어 고속철 빼고 그게 있던데 고속철 빼고 그게 뭔가 내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있으면 고속철은 아니고 우리로 치면 새마을호까지 지하철부터 무슨 교외선까지 다 포함해서 한 달에 5만원인가 6만원만 내면 다 탈 수 있어 옛날에는 9유로 티켓 있었어 9유로 9유로로 다 됐거든 근데 그건 3개월 한시적으로 내가 와이프랑 최근에 리데스하임 갈 때 십 몇 유로 줬거든요 맛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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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왜 몰랐지 그걸 왜 몰랐지 최근에 생겼어 그때는 없었어 그러니까 독일이 남자들한테 좋은 게 뭐냐면 운전을 해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안 받잖아 네 맛있게 맛있게 다 피켓 다 피켓 다 피켓 자 어차피 오늘도 먹어야 돼 내일도 먹어야 돼 내일도 먹어야 돼 내일도 맥주고 모레도 맥주는 내일은 내일은 거의 어디있냐면 뭐 조사를 해봤겠지만 이게 이제 독일의 강이 되게 많은데 그게 다 발원지가 알프스에 알프스 제일 유명한 게 라인 강이잖아 그리고 모젤 강이 두 개가 딱 그게 만나는 모서리에 성이 있다면서요 성은 아니고 요새 거기에 올라갈 거 거기에 거기서 점심으로 먹을 거야 거기에 먹는 데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유튜브 사진 찍는 각이 거기서 나와 거기 거기 굳이 비릴린 동상 아니 비릴린 동상은 거기서 보여 근데 비릴린 동상도 갈 거야 갈까 거기가 다 맥주 판이야 판 나는 못 먹어 왜냐면 나는 운전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 코블렌츠는 독일의 관광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독일 관광지 탑10 안에 탑3 안에 들어가 코블렌츠가 되게 유명한 관광 순위 지만 방금 공고 contagion 잊어버린 동상 홀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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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간다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더니 계단 이렇게 되어있어서 방이 다 되어있고 라운지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 그 이구젝티브 라운지 처럼 거기에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되게 좋던데? 아니 원래 여기 되게 유명한 오래된 옛날 유명한 호텔이야. 아 진짜 독일 마을 오는 기분이다 이거 진짜. 저 우크레인 저기 깃발 걸릴 수 있죠. 어 그러네 그러네. 참 여기 선진국은 아닌 것 같아. 돈 많은 나랑은 달라. 여기서 축제를 했다고요? 밴드블러 여기서 맥주 여기에서 쫙 그 여기도 맥주가 쫙 깔려? 나 진짜 웃긴 게 저랑 갔던 그 코스 있잖아요. 모든 차봉근까지 해가지고 그 차봉근 식당 시장통 간 거 뭐 그리고 뭐 그 괴태생과 그 다음에 저기 마인타워 올라간 거 그게 톡파원에 똑같이 나오더만. 진짜? KBS인가 MBC인가. 지금 그런데 8시라는 거. 아직. 아직도 해지려면 2시간 남았다고. 내가 처음에 와이프랑 파리 갔을 때 이랬던 거. 파리에 그 애플스탑 조명 바짝바짝 해야 되는데 그걸 봐야 되는데 해가 안 져. 10시가 됐는데도 아직 해가 안 져가지고. 이런 거군요. 집이 다 이렇게 돼 있는 조그맣게 돼 있는데. 이건 뭐야. 옛날에 없었거든. 난민인 것 같아. 제가 우크라인에 그렇게 해봐야 돼. 그렇죠. 이건. Hello. Hello. Good evening. Good evening. Good evening. Good evening. 해가 아직도 있는데 무슨 Good evening. 근데 말이 되게 비싼 말로 보이네요. 제가 봐도. 저도 승마 몇 번 해 봐가지고 말을 많이 봤는데. 이게 독일입니다. 나 그동안 가짜 독일 와가지고. 이게 또 직접 보는 거랑 화면이랑 또 다르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나는 우리 고향에 간 그런 향이 나서 너무 좋거든요. 이 라일락 향 맞고. 보리 냄새 맞고. 이게. 와. 난 진짜. 제가 어렸을 때 맡던 향이거든요. 와. 와. 오세요. 축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도. 제일 저기. 온 중에서 가장 날씨가 좋은. 그러니까. 아까도 그 얘기 했어. 뭔. 그동안 뭐 하러 왔는지 모르겠다고. 아니. 아예 안 부르니까. 진짜 너무 좋다. 펜션에 놀러 온 거죠 뭐 아 근데 아까 저기. 너무 좋던데? 거기가 유채꽃 피는데 거기가 지금 사진작가 사진 같지 않나요? 이야... 저 이거 출력해가지고 거울 나는 거였잖아. 거기는 집 앞...